투아웃! 투 스트라이크! 공 하나! 스트라이크 하나면 오늘 경기는 우리가 승리한다 와인드 준비하시고 삼진을 잡으셨다? 그러면? 간단한 세리머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회발! 투아웃! 투 스트라이크! 공 하나에 오늘 경기는 끝난다 준비! 던지십시오 눈빛 살아있다 음악 커주시고요 파올 나왔습니다 파올 나왔습니다 아 파올이에요 아 코트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! 음악 주세요 이번에는 파올이 아니라 삼진으로 잡겠다 파란 테니까 천천히 부탁드릴게요 와인드업 준비 시작! 멋진 포포무스먼트 하재웅 선수님 다시 한 번 응원의 확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